포항의 뜨거운 감자인 포스코 지주사 서울 설립 논란에 대하는 포항 시민들은 지난 2006년이죠 한국은행 포항본부 폐쇄 논란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지역사회의 극렬한 반발에 존치로 매듭이 지어지면서 일단락했는데 그때 교훈이 지금 포스코 사태를 대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당시 한국은행 본부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던 박승호 전 포항시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승호입니다. 지난 2006년이었죠. 노무현 정부시설 한국은행 포항본부 폐쇄 논란에 포항 지역사회가 크게 들끓었었죠. 네, 제가 그때 취임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날 때였어요. 그때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 또 구미본부 폐쇄하겠다. 그리고 그때 진보정권이었습니다마는 목포본부는 신설하겠다. 그걸 듣고 사실 잠이 안 왔어요. 이거 어떡할까? 밤새도록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올라가자. 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출발해서 한국은행 본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어요. 마침 그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라서 그때 위원장도 들어가시면서 보시고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시면서 포항시장이 집중한다고? 아마 지방사실 단일장이 온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다시 우리 시민들의 중위를 모아서 버스 한 두 대 올라가서 한국은행 본부의 정문을 반쯤 부숴습니다. 그리고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없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해결돼서 포항 본부는 살리고 가만히 있는 구미 본부는 죽이고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박함이 아마 살려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와는 좀 결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포스코 지주사 서울 설치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포항시로 봐서는 사실 그 당시에 창립 때 보면 포항 시민들은 포스코가 우리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우리 문돈녹 다 내어주고 부지를 제공하고 국가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피해대가인 대일청구 자금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공예를 마시면서도 또 많은 명사심리를 훼손하면서도 우리가 자긍심을 가졌던 것은 우리 거다 이렇게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떠나겠다 이렇게 하니까 참 멘붕이 빠지고 저도 사실 화가 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포스코가 사실 포항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포스코가 건설이 돼서 사실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일으켰잖아요. 어차피 산업의 살인 철강을 생산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고 또 우리 5천 년 역사에 배고픔의 한을 풀었다. 그 중심에 우리 포항시가 있었다. 그 시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또 과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 사실 우리 송도 회수역장만 하더라도 여름철에는 요즘 해운대가 문제가 아니죠. 인산인회를 이뤘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콩나무 시립처럼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송도 회수역장이 포스코가 건설로 인해서 백사장이 다 유실이 됐잖아요. 그리고 공단 폐수 때문에 그 회수역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문준옥답을 내주면서도 그런 옳은 보상을 받았나.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신앙인들이 아직 그런 많은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지휘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의 유인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시민들은 굉장한 실망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지역사회 대응에 대해서도 말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응에 대해 의견들이 사실 분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지역사회 역량 집결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차제에 어쨌든 그전에는 포스코 본사는 있었지만 사실 껍데기뿐이 없었거든요. 주요 부서는 전부 서울 가서 서울사무소에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포항은 워낙 그러한 인프라가 없고 또 그러한 해외 관계라든가 또 국내 바이오 관계라든가 교통면으로 해서는 포항에 있어서 서울사무소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과연 서울사무소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은 포항 내려와도 되지 않나 사실 대관업, 관청업무 같으면 요즘 산자부나 이런 우리 행정부처가 전부 세종시에 있거든요. 그럼 세종시에 가든지 아니면 포항 내려와도 된다. 일부 요즘 사회관계만 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있기 때문에 포항에 내려와서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잘 협의를 해서 포스코 지주사의 본사와 서울사무소 교육도 몽땅 사실 포항에 내려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포항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포항시에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포스코가 잘 협의하고 시켜서 포스코 홀딩사와 지주사와 서울사무소 기능까지 다 온다면 포항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도시가 될 것이고 그것이 또한 기업의 지옥가시 상생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또 창업주의 정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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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